저 mbc 직원이에요 직원 문 좀 열어주세요 뭐라세요? 저랑 해보셨어요? 네 아 지시 받으셨어요? 네 못 들어오게 해라 라는 지시를 한 거군요 지금 법원 판결까지도 무시하는 법의 방송 mbc가 오늘은 국회의 참고인 요청까지도 다 거부했다고 하는데 mbc가 언론의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mbc에는 언론의 자유가 있는 게 아니라 언론 탄압의 자유가 있죠 mbc에서 보고 계실 건데요 말은 바로 합시다 지금 mbc 언론 자유가 있습니까? 지금 mbc 언론 자유가 있습니까? 입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